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씨와의 스캔딸을 통해서 그동안 좌파들에 숨겨져 있고 그리고 윗선과 이른바 내로남불, 반칙, 특권, 윗선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이 공격하고 또 폭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부선 씨가 이번에는 정우성 씨, 영화배우 정우성 씨에 대해서 1년 만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정우성 씨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SNS를 통해서 공격을 했는데 그걸 꼭 담고 있다가 1년 만에 사과를 하면서 그러면서 핵심은 문재인 정부도 같은 잣대로 비판을 해달라라고 공개적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정우성 씨가 보수 정권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그랬는데 그와 같은 잣대로, 똑같은 잣대로 좌파 정권에 잘못한 게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배우 김부선 씨가 과거에 정우성 씨를 향해서 비판의 글을 남긴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김부선 씨는 지난해 8월 방송인 김미화 씨가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 정우성이가 나무주연상을 받고 김미화가 안성, 즉 안산에서 무슨 완장을 차고 이런 뉴스를 보고 나면 취독한 위화감과 자괴감이 서글퍼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미화가 뭘 했다고 살다 살다 별일들이 다 있군요 라고 했습니다. 김미화는 잘하다시피 광우병 파동 때도 앞장서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뇌가 구멍이 송송 난다 했던 그 당시에 아주 앞장서서 반대했던 광우병을 있다고 많은 정부를 공격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미화가 미국산 쇠고기를 사서 자기 식당을 했다. 그런 음식점을 했다 하고 알려졌는데 거기에 들어온 재료가 바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다. 해서 이용했던 사람이 그 내용을 찍어서 나중에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걸 놓고서도 정말 내로남불이다 하는 그런 자가장착, 내로남불, 위선 이런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자파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나니까 김미화 씨가 안산에서 문화재단 대표이사로 갔다 하는 것을 놓고 이제 김부선 씨가 직격을 하면서 김우성 씨도 관련해서 나무주영상을 받은 걸 관련해서 지금 그런 측면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정우성 씨는 앞서 2019년 영화 정인으로 제40회 청룡영화상 나무주영상을 수상했습니다. 김부선 씨는 보수 정권 초기부터 나만큼 정권이 잘못된 거에 있으면 빡세게 아주 강하게 항의하고 덤빈 연예인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보수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그 당시에 김부선 씨는 많이 항의하고 또 저항했던 그런 이른바 자아편향된 또는 진보 성향의 연예인으로 알려졌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부선 씨는 본연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번 청룡영화제 나무주영상 수상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으로 상처를 드렸던 점 용서 바란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무척 경솔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사과할 기회를 많이 놓쳤고 많은 나를 나의 경솔함에 후회만 하고 있던 못난 선배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이미 두 편의 좋은 영화 현장에서 뵌 적이 있었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공공한 처지가 됐을 때 따뜻한 시선으로 날 대해주던 정우성 씨의 그 선한 심성을 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부선 씨는 그럼에도 정우성이라는 후배 배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과연 그들은 우월한가? 과연 우리 국민의 질적인 삶은 경제는 또 공정은 나아지고 지켜졌는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조국 사태나 추미애와 그의 아들 또는 윤미향 이상직 의원 등 또는 정연희 사건이나 북한의 정은희에게 수십 차례 조롱해도 한마디 항의조차 시원하게 못하고 있는 급쟁이 선배이다 보니 권력자들은 감히 소환하지 못하겠고 그저 사람 좋은 정우성 씨를 소환해서 현실 비판과 풍자를 하고자 했던 제 본의가 누군가에는 큰 상처가 된다는 거 잘 알면서도 심수를 부린 건 아닌가 반성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부선 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달을 언급하면서 이재명과의 황당한 스캔달로 졸지에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밥줄이 끊기다 보니 많이 오버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안하다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는 다만 미소하게나마 정배우께 바라건데 과거 잘못했던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것처럼 정우성 씨가 지지하는 문재인 정부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같은 잣대로 비판해 주시면 참 좋을 듯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탐욕설은 정치인들과 순수한 예술인들의 다름은 아닐까라고 적었습니다. 김부선 씨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 뒷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정우성 씨와의 옛날 영화를 찍을 때 또는 김유화의 관계에 통해서 그런 발언들 미안하다 하는 것들은 결국은 정우성 씨와 자파 선양의 연예인들에 대해서 왜 과거 보수 정권 때 그렇게 많은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자파 정권에서의 잘못한 거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내로남불, 조국이라든지 아까 언급되어 있던 윤미향, 추미애 말 끝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왜 그 많은 연예인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이른바 개념 연예인이라고 하면서 많은 비판을 했던 사람들이 왜 이 자파 정권,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나 하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김부선 씨가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김정우성 씨는 과거에도 보수 정권의 비리, 블랙리스트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 자파 연예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자편향 연예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자파 연예인이라고 불리기를 어떻게 보면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자파 연예인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개념 연예인, 개념 있다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듣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성량에 띄고 우파 정권을 비판하면 개념 있다 그게 가수가 됐든 영화 배우가 됐든 탤런트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더욱더 많은 비판을 했고 급기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한참 진행됐던 탄핵 집회가 진행됐던 매주 토요일마다 많은 가수들이 대중 집회에 나가서 노래도 부르고 행사 참석하기도 하고 인사 말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우파 진영에서 그런 집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해봤자 태극기 집회에 있는데 거기에는 어르신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가기도 무하겠지만 어쨌든 우파들이 모인 단체에는 이런 가수들이나 연예인들 탤런트 구하기가 또 얼굴 쳐다보기가 하늘의 별 그야말로 스타로서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 하는 정도입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쪽에 한쪽에 편향되어 있다 하는 건데 왜 그럴까? 타고났기 때문에 타고난 자아 편향기 때문에 그럴까? 그런 것도 물론 있겠거니와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지금 방송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언론 노조입니다. 언론 노조 소속되어 있는 PD 기자들이 맞는데 주로 탤런트나 가수 이런 사람들을 캐스팅 역을 주는 사람들이 주로 PD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아 편향에 초속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PD들에게 눈이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자파이기 때문에 그런 우파 집회는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파 집회에 가서 눈을 마주치고 눈인사도 하고 그래서 눈도장도 씻는 것이 아닌가. 정우성시만 하더라도 과거에 문재인 정권이 처음 들어설 그 무렵에 KBS와 MBC에서 기존에 있던 보수정권에서 임명한 사장 물러가라고 파업을 했습니다. 사장 물러가고 이사들 물러가라고. 그럴 때 정우성시는 KBS의 파업에 지지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사실상 방송국이 완전히 자파에 의해서 장악되고 일방적으로 왜곡, 조작,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많은 메시지와 정거와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누구든지 연예인들이나 가수들 중에서도 언급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JK, 김동욱 정도가 언급을 하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김부선 씨 정도이지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침묵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많았던 가수, 탤런트, 또 영화 배우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권력을 비판하고 어떤 장소에서 갈 때마다 영화 시사회 현장에서마다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을까? 그게 자아 편향된 연예계의 생태계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캐스팅하게 되고 하니까 거기에 편향되어 있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래서 그들 중에는 상당수가 프로그램을 맡아서 KBS와 MBC와 같은 이런 라디오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가수들 중에. 그래서 그걸 보면 생계형이 아닐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잡아놀음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김부선 씨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만약에 잘못된 것 또는 비리 또는 의욕 이런 걸 가지고 가수나 탤런트들이 분노했고 또 비난을 했다면 왜 자파 정권에서의 잘못된 게 워낙 많은데 입을 다물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또 뭘 하는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장악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방송 사이에 자아 편향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도 연예인들의 역할도 크지 않을까? 연예인들은 특히 젊은 청들,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인양을 주기 때문에 이들의 말하는, 이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많은 인양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계, 특히 문화예술계가 많이 치우쳐 있는데 태생적으로 그런 자아 편향도 있겠지만 생태계가 그렇게 돼 있다. 그들을 캐스팅하게 되고 또 그러면 자아 편향된 가수나 연예인들이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앨범이라도 더 많이 팔리고 또 그들이 출연했던 영화도 관객이 더 늘어나는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신들의 생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때 이들도 역시 내로남불의 위선의 한 축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김부선 씨도 자화들의 내로남불, 반칙과 위선, 특권을 아주 신물나게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로남불의 위선, 정말 연예계에도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